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물론 오퍼레이션 툴 바이 애드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드 기능은 바디와 바디를 합하여 하나의 솔리드로 생성하는 기능으로서 어색물과는 달리 속성에 상관없이 두 바디를 더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 애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더의 바디를 선택합니다. OK를 클릭하여 형성을 확인합니다. 바디의 파트 속성은 무시하고 하나의 바디로 결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애드 기능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